어디 가는데? 안 가! 집에 가본 것 같은데? 야 우리 데이터 찍자! 데이터? 응. 그럼 왜 너랑 찍어? 왜 왜 찍어? 난 멤버 아니냐? 아마 이게 나올 때쯤은 알겠지만 제가 또 브이로그를 열심히 찍어봤거든요? 그 로고를 지금 한 번 그리는 중인데? 응, 왜 울어요? 왜 울어요? 이거 갑자기 감튀 먹었잖아, 걸렸어? 걸려가지고 삶 없이는 거야? 헉! 그럼 이거 해야돼! 괜찮아? 좀 해줘? 좀 해줘 걸린 것 같아? 뭐 안 돼? 뭐 안 돼? 뭐 안 돼? 나의 분은 뭐가 떠올라? 그 친구 조금... 되게 허당이던데? 잘 흘리고... 너무... 정의... 좀 더 독서하겠다고. 이거 바쁘신데? 진짜... 너무... oting치 subsequently... 내가. 그래서... 무슨 라고 할까요?